유샤 255의 공디지 55인치 4K 수술 모니터 55인치 4K 해상도 및 보호율이 강력한 성능과 생생한 컬러를 선사합니다. 수술실에서 다양한 장비를 연결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디오 입력을 위해 1별표 dp, 1별표 dvi, 2별표 hdmi 및 4별표 sdi가 제공됩니다. 또한 dvi 1개와 sdi 4개도 비디오 신호 출력에 사용 가능합니다. 모니터는 고급 위로급 디스플레이 패널을 채용하였습니다. 좋은 색채, 높은 밝기와 높은 대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중의 모든 세부사항을 아주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임상 영상도 생동감 있고 선명해졌습니다. 빠른 응답 시간으로 고해상도 수술 영상을 더욱 원활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 그림자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1200대1 대비도와 450칸델라 최고 밝기로 더욱 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기능의 보조를 결합하여 외과의사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품은 다중창 모드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부동한 창 모드에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면 모드 그림 속 그림 모드 그림 밖 그림 모드 포함 좌우 또는 상하 모드 3화면 모드 포함 하나의 큰 창과 두 개의 작은 창 포함 그리고 최대 4개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백색 항균 표면 처리는 이 제품을 수술실의 작업 환경에 적합하게 합니다. 청결이 쉽고 수술실 내 다른 장비들과 일치합니다. 표준 200mm 별표 200mm 또는 600mm 별표 200mm 비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품을 받침대 또는 팔거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벽에 박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유샵 255-0DG 55인치 4K 수술 모니터 유샵 255-0DG